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발언이라던가 향후 정책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그래서 주시간에서는 어떤 종목이 떠오르게 될지 많이들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1월 2일이었죠. 증시 개장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합니다. 관련해서 증시안에는 어떤 영향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분의 차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서도 제가 정책이라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1월 2일에 대통령의 발언에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됐었습니까? 저번에 한번 누차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를 들면 화웨이 이야기를 하셨고 중국의 화웨이에 대해서 약간 공격적인 발언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웨이프를 들면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엔비디아가 예를 들면 한 20년 동안에 2천 배가 가는 형태. 1억 넣었으면 2천억이 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국가의 큰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전기차도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10년 동안 600배가 갔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께서의 발언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 대통령께서의 발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2일 날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가지는 이미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다음에 전산을 하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좌 활성화를 하겠다. 세 번째는 대주조 요건을 상향했다. 이거는 거의 과거 형태잖아요. 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런데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 상법이라 하면 382조의 사망이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상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382조의 뭐냐 하면 회사는 이사가 하잖아요. 운영을 하는데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구인데 결정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2022년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미국은 이사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직무를 수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주를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법 개정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주주를 넣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수행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느냐 하면 흔히들 보면 물적 분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적 분할을 예를 들면 기업이란 A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자매사로 좋은 기업, 좋은 사업품을 떼어내서 상장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었냐면 상장을 했을 때 그 자매사가 IPO 자금을 받아요. 전체 시가총액이 한 20% 정도. 그다음에 이 모 회사가 한 20% 정도를 구주매출을 해서 팔아요. 그러면 총 자금이 예를 들면 5조 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가총액 크기에 따라서 10조 원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보시면 물적 분할을 했을 때 주가는 어떻습니까? A주를 들고 있던 본주를 들고 있던 주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의 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주주는 얻은 게 없는데 마이너스로 갔는데 수익률이. 회사는 많은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예를 들면 미국식으로 바꾸면 예를 들면 물적 분할과 유상정자를 가지고 돈을 들어올 때 태승관은 끊임없이 유상정자를 하면서 매년 종가 기준으로 10년 동안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슈화 하신 거예요. 굉장히 큰 이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 가운데 상법 개정이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시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앵커님께서 말씀드렸지만 ESG 중에서 주가를 동력은 지지가 제일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배구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나라의 포스코 퓨처엠이 10년 동안에 그래도 20년 동안에 1000배가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1억 넣으면 1000억 이런 그런 기업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은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 전략에 따라서 이미 포스코 홀딩스는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이사는 일하게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했겠죠. 포스코 퓨처엠도.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에서 보면 연간 기준으로 양극재와 음극재, 내아물 기업에서 양극재, 음극재가 얼마냐 하면 매출액 같은 경우가 한 4조 원 나와요. 그다음에 내아물에서 1조 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4조 원짜리를 이미 떼서 상장을 했더라면 포스코 퓨처엠이 제가 그냥 러파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6조 원 정도의 자금이 6조 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면서 계속 돈을 벌어가면서 올라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20년 동안의 천배라는 수익률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묻어두면 1억 넣었으면 20년 동안에 한 천억이 가는 거예요. 1년간 5억 정도, 5배 정도 뛰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개정이 인기 내에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이슈화 될 겁니다. 이슈화 되면 기업들이 많이 부담을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분들이 예를 들면 자금 조달을 할 때 이제는 회사를 위하에만 하는 게 아니고 주주를 위하에 하는가. 그래서 제가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기업이 천배라는 기업이 20년 동안 천배라는 기업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그런 기업들을 앞으로 시장 안에서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기업이 많아진다면 저희가 좀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열고 봤을 때 투자도 미리 좀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어떤 기업들의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지 압축해 주시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데 이 상법 개정 382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적평가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지수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큰 이슈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여기에 다 걸려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에너지 화학 섹터로 보면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개정을 계속 개정 쪽으로 가겠죠. 가면서 이슈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도 이사분들은 경영을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주주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면 뭐냐 하면 포스코 퓨처엠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면 매출액 대비 시가 총액이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떨어져도 10배까지 올라가서 5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가 0.4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시가 총액이. 그럼 왜 이렇게 저평가되었냐. 이렇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도 있고 첨단 산업도 있고 케미칼도 이머징 때문에 큰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0.4배일까?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예를 들면 물적 분할에 대한 일어나지도 않은 기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슈가 되다 보면 이런 기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저평가된 기업 예를 들면 매출액 대비 예를 들면 1배 이하짜리 기업들 0.5, 0.6인데 신성장 사업이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뭡니까? 내하물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양극질, 음극질을 키운 거잖아요. 케미칼 기업들 그런 기업 많잖아요. 한화 솔루션도 그렇고 예를 들면 롯데도 그렇고 이렇게 본인이 캐시카우를 가지고 성장산업을 했는데 투자자분들은 막연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케미칼을 가지고 신성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첨단산업을 거의 60% 이상 키웠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막연히 물론 큐셀은 100% 자배사로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의 기업들 예를 들면 물적 분할에서 주주가치가 내가 좀 낮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는 기후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이슈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민주당 두 분의 의원께서 이미 발의를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이슈가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디스카운트의 50% 이상이 상법 개정이에요. 382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된다면 큰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의 큰 이슈 위로 상방향을 툴 수 있는 큰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매출력 대비 시가총액이 낮고 신성장 산업을 많이 키우는 기업 막연한 물적 분할에 우려가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큰 성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법 개정 시에 좀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는 현재 캐시카우 역할 기업을 주목하자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좀 보자 이렇게 큰 그림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많은 힌트들이 자료 화면에 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 차홍선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